자,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역시 3분의 1의 x와 9분의 1의 x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식입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3분의 1의 x승을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바로 9분의 1의 x승과 같아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3분의 1의 x를 a로 치환을 해준 겁니다. 3분의 1의 x승은 이것을 a로 치환을 해줄게요. 그런데 치환을 할 때는 우리가 범위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수함수는요, 기본적인 지수함수, 즉 변형이 되지 않은 y는 a의 x꼴의 그래프는요, 전부 다 0보다 커요. 그래프 그려줘봤자,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0보다는 다 위에 있는 점들이 찍힙니다. 반드시 치환한 문자 a는요, 어떻게?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0인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보고 나니까 참 간단하네요, 그렇죠? 3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0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a는 인수분해 했을 때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는 0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식 쪽으로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0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사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a가 0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에는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으니까 그대로 다 인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치환하셨으니까 우리 a는요, 애초에 없는 문자예요. x를 구해야지. 그래서 a를 다시 3분의 1의 x로 바꿔줍니다. 3분의 1의 x가 1,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를 전부 다 어떻게 해줘요? 3분의 1의 무슨 순으로 바꿔주는 거죠. 1은 3분의 1의 몇 순? 0순. 3은 3분의 1의 몇 순? 마이너스 1순 되는 거죠. 밑이, 보시다시피 밑이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세 지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돼요? 아니면 바뀌어요?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않죠. 작은 걸 왼쪽이 큰 걸 오른쪽이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